나는 솔로 22기 결혼 커플 어린 시절 사진? 딱이네. 나는 솔로, 나는 솔로, 22기 러브라인이 역대급 수렁에 빠져들었다. 25일, 쑥, 방송한 이너와 SBS 플러스 이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2순위 데이트에 이어 1순위 심야 데이트에 돌입한 22기 돌식 남녀 14인이 로맨스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옥순은 자신을 1순위로 택한 경수영호와 2대1 데이트를 했다. 두 사람은 옥순을 가운데 앉혀두고는 정의와 영숙 등 다른 돌식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제작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실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짜증이 난 옥순은 표정이 굳어졌다. 직후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에서 옥순은 진짜 최악이다. 차라리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아까웠다고 속상해했다. 어색했던 2대1 데이트 후 옥순은 영호 경수와 차례로 1대1 대화에 나섰다. 옥순은 앞서 첫인상 선택에서 영호를 택했던 것을 언급하며 내가 뭘 보고 영호님이 다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라고 무뚝뚝한 성격의 영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영호는 경상도식 멘트여서 그렇다라며 한숨을 쉬었고 옥순은 제가 느낀 점을 경상도라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 제가 충청도라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냐고 받아쳤다. 이어 그동안 순자님하고만 이야기하셨지 저랑은 한마디도 안하지 않았나? 라고 서운해했다. 이유로도 두 사람은 도돌이표 대화를 이어갔고 데이트 후 옥순은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에서 영호님과 저는 결이 안 맞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영호는 옥순님과 데이트를 한 번은 나가야겠다며 여전한 호감을 드러냈고 순자에게는 이래서 이랬다라고 빨리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영표가 된 순자를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시각 숙소에 남아 고독을 곱씹던 순자는 영자정숙에게 영호는 자녀가 없는 돌싱을 원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옥순이는 자녀가 있다. 어린아이는 괜찮다는 건가? 라며 영호의 알 수 없는 속내에 힘들어했다.